한유진을 이별해준 양어머니와 이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김혜진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. 당시 실종됐던 양어머니의 친자 한유진 군을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. 군도 신도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. 벌써 여섯 번째 시진입니다. 이명 연루칼 살인마로 불리는 연쇄살인이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.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프로파일링으로도 희생자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 사건은 점차 미궁으로 빠졌습니다. 이렇게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베테랑 경찰 역시 노민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치밀하고 대담한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. 공포에 떠는 죽음을 짓감한 몸질 삶을 구걸하는 피부란 동작 너희들의 두명과 절망을 보고 있으면 난 즐거워 찬란한 칼질 상가죽을 견뎌한 난 천민한 너희들의 심방자 긴장의 평범함을 과장한 피부란 난 어디에나 있어 너희들의 심방자 아멘 바로 열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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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